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미래SB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주식회사 미래SB는 사회적 기업이며 벤처기업입니다. 신발바닥 청소기를 주력 상품으로 개발라여 제조,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신 그 제품이 바로 이 기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나요? 자, 이 제품은 제가 한번 밟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밟음과 동시에 작동이 되고 밟고 지나가면 신발에 묻어있는 각종 작은 오염물질을 제거해주는 장치입니다. 세크롬 방식, 집진 기능, 항균 매트볼 사용하는 기능, 멸균 기능, 소음 저감 기능 등등 기능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슈크림만의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자, 저희 제품 세계 최초로 신발바닥 청소기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집진 방식에 있어서 다른 회사들은 종이봉투 방식을 쓰고 있지만 저희들만 세크롬 집진 방식을 쓰고 있고요. 항균, 멸균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잡아오려고 하고 독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밟음과 동시에 작동될 수 있는 압력센서를 세계 최초로 쓰고 있고 발바닥에 묻어있던 물질들이 매트를 통해서 진기로 들어오게 되면 이 사이클롬 방식의 먼지통에 이 물질들이 이렇게 포집이 됩니다. 포집이 되고 나면 이 물질들은 이 집진기 속에서 UVC를 통해 가지고 또 살균이 90%쯤 9% 돼서 깨끗한 물질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번 걸러주고 두 번째는 프리필터를 통해서 한번 더 걸러줍니다. 마지막으로 헤파필터를 통해서 이런 헤파필터를 통해서 가장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줍니다. 그래서 맑은 공기를 배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정화 기능도 있고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요. 사실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관리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수시로 프리필터를 청소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청소를 잊어버리고 못할 겸에 프리필터가 지저분해지고 막히면 청소하세요라는 알림음이 계속 나옵니다. 청소할 때까지 빼가지고 털거나 씻어서 다시 말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쓰셔가지고 다시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리필터를 통해서 헤파필터로 마지막으로 와서 공기를 걸러줍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에 초미세먼지에 걸러서 맑은 공기를 내보내주는 공기정화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개월이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쯤 헤파필터는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지관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당사가 개발한 신발바닥 청소 슈크린은 우리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실내 위생 환경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실내 위생 환경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부분들은 대부분 신발바닥에서 묻어서 실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발바닥을 통해서 들어온 각종 물질들이 실내에서 미세먼지를 발생하게 되고 질병을 더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지저분한 것들이 신발바닥을 통해서 실내로 유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주식회사 미래세입의 신발바닥 청소기 슈크린은 그러한 실내 위생을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필 위생 보건 환경 제품으로서 신발바닥 청소기 슈크린은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알림까지 나오니까 걱정 없이 슈크린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대형 제품을 작년 12월에 혁신 제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이나 소형 사무실이라든지 호텔, 병원, 병실이라든지 호텔, 객실에 쓸 수 있는 소형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소형 제품이 빠르면 올 12월, 늦어도 내년 이내에 출시가 되면 아마 저희들 수출 시장에서 주식사 미래에스비라는 이름을 크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신발바닥 청소기만큼만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최고의 회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개발되어서 신발바닥 청소기 슈크린 저희 집에서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